여기 아니냐, 이거? 유팀 씨, 김문명 씨 계란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좋아, 가자. 가자. 우리가 김문명이 다가와네. 이 뭔데까지. 우리가 김문명이 다가와네. 막내으로 너를 스치고 나를 닿을 때. 바이바이, 바이바이. 빨리 잡을게요. 배 타고 얼마나 나가야 돼요? 5분, 5분? 짧게 나가. 이렇게 맥이 맞지 않으면 볼류나 잡으라고נס. 아, 맥이 포인트만 잡아서 잡은구나. 네. 어허 이거나 본데? 이제 시작입니까? 시작해! 시작해! 시작, 오케이! 시작해야죠. 이제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윤택 씨는 이제 이거 던지고 나면 앞에서 보고 있다가 맥이가 들면 맥이다 하면 맥이? 내가 수도관은 저기서 딱 서. 그러면 이제 김종빈 씨가 빼고.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뭐 진짜 많아. 어, 통발인데, 통발! 아니, 뭐야, 통발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 맥이가 들은 거 잘 봐야 돼. 아, 저 속에요? 빠젼 앞에 가서. 통 안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 시커멓게 커요? 그러지. 이거 통발 담가놓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 일주일. 일주일? 그럼 미끼를 뭐 써요? 미끼를 안 쓰고. 아, 안 쓰는데 그냥 들어가요? 맨날부터 이제 몇백 년 전부터 선조들이 이렇게 쌓아온 지혜지, 지혜. 아, 얘네들이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살란, 살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속 우리 한국 매기 잡는 전통의 법인데. 이게? 이게 이제 매기알이지. 매기알이야? 주껏이 수정을 하러 와. 그러면서 여기를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그랬어요. 아니, 근데 원래 플라스틱 통발도 많잖아, 형님. 근데 왜 이망을 써요? 근데 이 옛날 선조들이 이게 엄청나게 이제 머리가 좋으신 거지. 이게 제일 효율적이지. 아, 효율적이야? 그렇지. 통발리 다 비웠어. 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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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어. 못생겼다, 못생겼어. 아이고, 윤태이 형 자단 보관한다. 못생겼다, 못생겼어. 야, 맥이 올라와라. 왔다, 맥이다. 왔다, 맥이 형. 왔다, 맥이 형. 왔어, 왔어, 왔어.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아이고, 이놈 이쁘다. 왔구나. 근데 진짜... 진짜,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난 사람이 참 다행이다. 와,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막 멀미나네, 어지러워. 어지러워, 엄청 어지러워. 그래서 이제 이 맥이 잡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 번 치고 가면 눈 빠진다 그러잖아요. 아, 눈 다 눈 빠지겠어. 맥이 형! 맥이 형! 야, 야. 야, 야. 맥이 더블샷, 더블샷. 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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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블샷. 랄라리랄라라라라라라라. 랄랄리. 맥이 더블샷. 야, 야. 두 마리에. 야, 야. 야, 얘 힘이 왜 이렇게 좋으냐. 형, 얘도 좋아, 형. 맥이 형. 맥이 형. 맥이 형. 맥이 형. 이야, 벨기가 풍년이구나. 음악. 와. 와. 야. 형님,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우리가. 엄청 도움이 됐지, 뭐. 작업자. 많이 잡았구만. 역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큰 애 좀 냈을게. 잘 먹고 우리 자립자주 원장댁 파이팅. 이 소라 고동도 좀 가져가지 이거. 이거 맛있는 건데. 소라만 좀 가져가. 오늘 고생만 많이 했네. 소라만? 응. 오늘 고생했어. 둘, 셋 파이팅. 둘, 셋 파이팅. 둘, 셋 파이팅.